우리 선수들이 오늘 뭐 여완 없이 좋은 경기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내 꺼, 내 꺼. 야, 몸싸워. 됐어요, 됐어요. 이야, 대단하다. 됐어요, 됐어요. 이야, 확실히 류흥민 선수 드립한 방향 다 읽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여긴 독일입니다. 여긴 독일이에요. 저 정도는 괜찮아요. 뭘 끝까지 봐야 돼. 아, 강현석. 야, 이거 뭐죠? 이야, 강현석 진짜. 불그레 추지, 불그레 추지. 이야, 눌러도 저렇게 눌러도 되나. 앞으로도 누르고 엎드려도 누르고 뭐 다 눌러요. 그대로 경기 진행됩니다. 끝까지 해야지. 선수들 투지가 아주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젊고 패기 넘치는 유학생들을 상대로. 오늘도 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해. 끝까지. 세게 가야 돼, 세게. 내가, 내가. 운동,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사이드 한 번에. 승원, 승원. 확실히 지금 공격자로 나오는데. 이야, 이 선수 위협적입니다. 박성민. 이 선수 위협적이에요. 잘 끌었습니다. 자, 그럼 슛! 오! 자, 오주환 선수가 잘 가 마쳤습니다. 하는 핀 나갔습니다. 용대 오라 그러네. 용대요? 용대야. skelet다. 오케이. 현우 하고 바꿔줘, 현우 해. 현우.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김현우를 빼고 이용대가 들어갑니다. 쥬이 오른쪽으로 나가서 벌려있어. 응규! 류은규 선수가 오랜만에 최전방에 자리를 배치했어요. 장훈아! 뚫고 나와야죠. 전방으로 찔러준 패스. 발이 빠른 류은규. 류은규 돌파. 다행입니다. 방금 찔러준 패스 아주 좋았습니다. 류은규 선수 믿고 찔러준 거잖아요. 오늘 세트피스 기운 좋은데. 좌우측 하나씩 더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죠? 가자 구요키 하나 더 가자. 이걸로 넣어야 돼. 이걸로 넣어야 돼. 양서 양서? 들어왔다 들어왔다. 안으로 안으로.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가서 안쪽으로 다 들어갔죠? 사람 봐 사람! 에이! 세트피스 세다. 뒤에 봐 뒤에. 자 류은규 코너킥. 돌려줍니다. 좀 짧았습니다. 강현석 수비합니다. 눌러야죠. 누르는 건 강현석이 최고예요. 잘 눌러요. 자다가 또 누린댑니다.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매니저스 뚫고 나오네요. 이건수 밀어주고. 자 헤딩으로. 박수영 따라갑니다. 박수영 다 했어. 이준이 장점 살려야죠. 자 헤딩. 들어갑니다. 됐어요. 고치.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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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준현. 미쳤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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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규야. 성규야. 야. 갔다와. 갔다와. 응규야 이거 하고 와. 아 지금 정우 형이 선수에게 달려갑니다. 정우 형이 달려갑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니. 너 세레모니 받아줘라 이거. 뭐냐 이거냐. 집중해라. 집중해라. 아 좋다. 아 준비한다. 이준이가 있습니다. 이야 진짜. 방금은 이준이 선수가 계속 갇혀있다가. 막 풀려난 새처럼 헐헐 날아서. 아 기가 막힌 어시스트에서. 이준이 선수가 거의 반했어요. 그쵸. 이야. 준현아. 야. 이씨. 니가 잘했다 이거. 이준이 나이스. 지금 유웅규 선수가 전방으로 들어오면서 득점까지. 포지션 변화를 주면서. 와 득점에 다시 성공을 했습니다. tribut. 합. 하. 안경우. 넘치고construct한 것 klark의 앞.